네 안녕하세요. 범업포니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은요. 출석부 사례를 한번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앞에서 설명했던 기능을 가지고 그냥 단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에서 복습한다는 차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도 적으셔가지고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노션 입문부터 활용까지의 그런 학습 페이지들을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활용법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여기다가 공유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는 제가 이제 학습 진행 방법들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첫 번째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 여부까지 이제 구성을 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출석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출석부 만든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학생 명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명단은 이제 매일 매일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지에다가 이제 구성하시거나 아니면은 명단을 양식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인원들이 이제 우리가 제가 출석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출석을 했던 인원과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않은 인원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노션에서는 이걸 클릭했을 때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옮겨지기 보다는 제일 심플한 방법은 이 원본 파일에 있는 것을 이제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필터링 기능들을 하는 것이 제일 심플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는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디플리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카피 링크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가 이제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링크를 형태로 해주는데 복사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 파일이 바뀌면은 네 원본 파일이 바뀌면은 여기에 복사했던 파일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를 아래에다가 이제 표현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크레이트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링크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아래에다가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요. 한에는 출석 명단, 하나는 결석 명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차별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좀 이렇게 이 색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체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결석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출석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왔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맨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 아래 출석 명단에 조정이 왔던 출석 명단과 그 다음에 결석 명단이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페이지 안에 넣었지만은 실제 이 학생 명단은 별도로 또 이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마다 요일별로 이제 페이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겁니다. 학생 명단도요. 데이터베이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다가 또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파일 명단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각각 한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프로포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롤러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뒤에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외부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그렇게 프로필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부 사례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필터링 기능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석 명단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출석 명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쪽에 이제 출석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 같은 경우에는 리무브한 상태에서 바로 요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터 필터를 누르시고 출석이 되어 있는 출석 명단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애드 필터를 눌러서 여기다가 애드어 필터 그 다음에 출석 여부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출석했던 사용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 명단 같은 경우에는 필터 기능을 보시면은 출석 여부가 체크가 되지 않은 사용자만 학생들만 이렇게 보이게 라고 해서 필터 기능을 반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분명히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링크드 데이터베이스하고 비필터 기능을 두 개를 합해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학생 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출석 명단과 결석 명단을 별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